북한이 어제 오전 비정상적인 비행 후 내륙에 낙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탄에 대해서도 초대형 탄두 탑재형 새 전술 탄도탄을 성공시켰다고 공표했습니다. 조선중앙통신은 4.5톤급의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화성포 11다 4.5 시험 발사를 최대 사거리 500km, 최소 사거리 90km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당 기관지,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았고 관련 사진도 공개하지 않아 지난주 다탄두 시험 성공처럼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